아 언제쯤 일길라나? 아 그 감전은 상대 원거리면 감전 들어 근거리면 착취 들고 원거리면 감전 나 보통 그렇게 해 상대 탱커면은 정복자 들 때도 있어 여진은 별로.. 여진은 별로 같아 상대 퀸인 것 같아 이게 지금 럼블 각이야 럼블 해야지 라르는 상대 원거리면 보통 콩콩이 되고 근거리면은 그냥 정복자 들어 난 아 이번판도 좀 이겨보자 이번판도 진짜 전판만큼 이번판도 진짜 전판만큼 열심히 할게 진짜 이겨보자 아 지금 머리가.. 머리가 너무 아파 아 나 방송 꿀수도 있어 아 퀸 아직도 있는거 아니겠지 어 2랩 적었네 이러면 무조건 있어 퀸 적었네 미드가 근데 좀 손해 많이 받네 이러면 사이즈는 퀸이 템 뜨면은 결국 퀸이 이긴 하지 템 뜨면은 퀸이 결국 좋긴 하고 라인자는 일단은 럼블을 확실히 겠지 원피아 무조건 자 다 Chop 야 과열 역사 맞춰 줬고 퀴 빠진건 별 상관없어어 금당차 아 이거 점화였지? 아 까먹고 있었다 아 진짜 아 아 왜 풀스나 했네 이거 아이고 아 알겠어 근처에 있네? 뭐 차려 넣어서 3분에 2루쓰?? 진짜 제발 졌으면 좋겠네 이거 핑아 내껀데 언제 봐가지고 딱히 저거 핑아 내꺼야 야 저 갔다 오자마자 바로 많은건데 자윤이형 뭔데 똥수하고있어요? 뭐 자르방한테는 또 아니겠지 뭐 뭐 카밀같은거였어? 아 렉사이 좀 쌀만한거 했네 아 사기챔 그거는 근데 어 사람이 먼저였나? 장윤이형 렉사이 싸일만했어요 싸일만했어 납득됐어 획득할 생각인가 보네 획득하면 근데 그만큼 모락안가서 유지력 없어가지고 또 그것대로 나는 또 모락안가면 모락안가면 마방없어서 내가 띠 잡아끼고 획득하는 한번더 여기 야수호 잡아 어딨어 여기 너 어 죽었네 요기서 경험치 갱 해주면서 직관이 아 좋아 짚어놨다 이거 되게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이거 퀸이 무조건 한번 그냥 라인 버리고 가든 그냥 끝날 때까지 박혀서 먹든 해야 돼 이거 지금 호잇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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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 어때 상대 기분 나빠하는게 여기까지 들리지 않아?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성공했어 목포 달성이야 나 감정표까지는 안해 매너 깔지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깔아주고 내가 먼저 게임 아 아주 좋아 아주 깔끔했어 이게 정글이에요 아 너 자르반이구나 어쩐지 전판 자르반하고 좀 다른 느낌이었어 와 헤르메스까지 갔네 와 헤르메스까지 갔네 아 바텀 너무 힘들다고? 아 바텀 힘들면 안 되는데 라이저라도 잘 꿔서 다행이긴 한데 아 전략 먹었구나 아 재껴 그냥 우리 르반이 대마시하고 재껴 아 전략 차치했습니다 거즈거즈 뭐 돈 먹었다 됐어 하하하 맞고장먹 나이스 어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아 이거 공밥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왜 들어오네 쟤 내 템 못 봤구나 하하하하하하 오가 플래시 와 공 대박가 와 감사 그럼 자원봉사하는 게이머는 없지 다 성공하려고 자기 재능 살려서 하는 건데 흔들리지 말아 어때 짱쓰기 야 너도 일로와 야 이랑해 이거 뼈 써먹었어 오케 써렛 드디어 됐다 근데 정글 한 명 바뀌니까 이렇게 쉽게 이기네요 하하하하 quiz ㅎ 정글 한 명은 사람만 바꿨는데 캐릭은 똑같고 너무 편안하잖아 게시